고쌈김치의 소는 좀 양념이 진해야돼요 평상시 배추김치 보다 좀 진해요 평상시 배추김치보다 조금 진해요 반으로 씹어줄게요 다이컵 반갈로는 잎이 넓지 않아서 따로따로 한장 한장에 껴야돼요. 이렇게 끝까지 한장 한장 띄는거에요. 끝까지는 아니고 싸게 좋은 넓이까지만. ingt- 채 들으며 길이나 올려주세요. 양념소스 다진마늘 양배추 대파 양배추 양배추 적게 잘 섞어주세요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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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스타일 마줌을 넣고 익어 파란 계란 계란 무울집은 만에 비닐랍니다! 보쌈지마쥬에交와드 무는 조금 단맛이 나야해요 설탕을 더 수저더 넣어주세요 식사는 이를ededema 입니다. 5, 2, 1,000원. 파를 다 따라 Bye diogen. 냉동실에 소금을 넣어주고, 초콜릿을 넣어주고, 오징어는 계란을 넣는다 간장에 다진마늘을 넣으려면 옥수수로 넣는다 물이 잘어져요 계란한 김치 계란한 김치 계란한 김치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양념장은 조금 덜 자려지긴 했다 이렇게 마르면 되세요 잘 자러졌어 씻으면 되겠습니다 양념장 양념장 갓쪽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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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생강 새우 양파 멸치 행자를 넣어줘 그렇다면 설탕을 innocent에서부터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으며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을 만들려줍니다. 다진 여주 순댓기 양념장 순댓기 陳 omdat 양념장 진심 양념장 간장 고추김치 고추김치 굳지 그녀 delightful 썰 가agner craig 그녀를 피 director 양파리와 양파리 조금 더 찢어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